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80여 건이던 대구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2020년 26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역시 2016년 340여 건에서 2020년 44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대구에서 무면허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19명, 부상은 1500여 명이고 경북은 사망 87명, 28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